7경주입니다.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. 이거 7경주 요거 여러분들 중요한 경구입니다. 우리 회원님들 이거 항모라든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끼리만 때려먹자고. 5번 특기생은 유일하게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. 그리고 5번 특기생을 하면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. 이 코스로 들어오면 유일하게 3복승이나 배당 한번 노려보자. 제주 7경주 배당락. 5번만 특기생. 투여 프레쉬 라이브에서 요거 배당 한번 노려보자. 자 바로 정명일의 5번만 특기생. 주력한 방. 자 앞선 전개 펼치고 들어갈 유미라 기수의 4번만. 개성당국의 주력한 방입니다. 자 쌍복식 5번 4번. 5번 4번. 주력에 2번. 3번. 2번. 제주 7경주 배당락. 5번만 특기생. 3번만 청담 탱크를 대가리로 놓고 한 보라 찍어먹자. 주력으로 한 방. 때리고 들어가면 안아짜리. 직전 경주 발주의 데뷔전에서 빌렸던. 자 5번만 아쿠아펀치가 숨어있는 손행. 하나짜리인데요. 자 쌍복식 3번 5번. 3번 5번. 자 쌍복식 3번 5번. 3번 5번. 자 제가 최저 배당이 아닌 달러박스 대가리를 한 마리 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2번만 힐머. 짱승식 독승식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요. 6대가리에 1번. 5번. 10번. 받쳐놓고. 자 2번만 비스틀리. 쌍복식. 2번 부담. 2번 부담. 마주 바 laisser다.